안녕하세요 책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단편소설은 안명지 작가님의 설해목입니다. 먼저 안명지 작가님을 간략히 소개해 드린다면요. 1963년 경기도 이천 출생, 2002년 한국수필 등단, 2008년 제9회 시흥문학상 수필 부문 은상 수상, 2016년 경북일보문학대전 소설부문 가작 수상, 한국문인협회 회원, 문학의식 회원, 강북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여러분 설해목의 뜻은 눈설자, 해아래자, 나무목자를 사용합니다. 많이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나무, 특히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줄기나 가지가 부러진 나무를 말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명지 작가님은 이 설해목이라는 제목을 어떻게 소설 속에 녹여 넣으셨을지 지금부터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본문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설해목 안명지 폭설이었다. 밤사이 하얗게 지상을 덮어버리고도 폭설은 아직도 무섭게 내리고 있었다. 봄물 터지듯 쏟아지는 눈에 질려버린 나는 밖으로 나갈 엄두도 못 내고 현관 밖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여인의 고즈넉한 모습으로 내리면서도 지구 종말의 전조현상이기나 하듯 눈은 두려움을 끼쳐왔다. 밤사이 하얗고 너른 평야를 만들어 놓은 순눈 생각만 해도 저 너머에서 넘실대는 그리움을 불러들이던 하얀 눈이 흉기처럼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렇다 해도 나는 어딘가를 가야 할 것 같았다. 마침내 떠오른 솔밭공원의 눈꽃과 푸른 소나무의 기상이 보고 싶었다. 눈 내린 솔밭의 기운이 올겨울의 안녕을 기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이 마구 구석 어디에 있었다. 발목 위를 덮은 눈으로 발이 시렸다. 솔밭 입구에 다다랐을 땐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솔밭인지 경계조차 무호했다. 솔밭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넓게 펼쳐진 순눈을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솔밭은 눈이 쌓이지도 않았고 마구 쏟아지지도 않았다. 그 무서운 폭소를 소나무가 대신 막고 있었던 것이다. 흙길은 비를 머금은 듯 촉촉하게 젖어 있을 뿐이었다. 솔가지들이 휘청일 때마다 눈가루가 흩어져 내렸다. 눈꽃에 취해 솔밭을 돌고 있을 때였다. 소리는 합선된 전류가 멀리서부터 타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천둥, 번개 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놀란 토끼 눈을 한 나는 걸음을 멈춰서서 주위를 휘둘러 보았다. 참새때는 소나무에 앉아있다가 포르르 어디론가 날아갔고 솔방울들은 마구 땅으로 굴러떨어지고 있었다. 눈이 내리는 이 겨울에 웬 천둥인가? 소낙비라도 내리겠다는 징후인가? 별일 아니겠지. 그래봐야 주택가에 자리 잡은 솔밭일 뿐인데 무슨 일이 있으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소리가 또다시 났다. 순식간에 봄물 터지듯 여기저기서 같은 소리가 솔밭을 휘덮는 게 아닌가. 잔뜩 겁을 먹은 나는 소리의 진원지를 찾았다. 그러다 솔밭 한가운데쯤에서 막 잡은 생닭처럼 싱싱한 살빛을 드러내고 있는 부러진 소나무 가지와 눈이 맞닥뜨렸다. 순간 나도 모르게 악소리를 내고 말았다. 그토록 공포를 자아냈던 그 소리가 소나무에 생살이 찢기는 죽음의 소리였다니. 생체 실험 당하는 짐승들의 울부짖음이 이와 같을까 싶었다. 지금도 그러하듯 여태 소나무가 빚어낸 눈꽃에 취했을 뿐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생각해보면 눈꽃에 취해 그마저 아름다운 소리로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내리를 스쳤다. 혼란스러운 나는 순결한 눈송의 위력. 가면을 쓴 눈의 양면성에 진절이 쳤다. 고립된 섬, 유령의 도시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듯한 불길한 새벽이었다. 누군가 솔바 쪽으로 뚜벅뚜벅 들어서고 있었다. 마른 체격, 보통 키에 털모자를 쓴 남자였다. 중년으로 보이는 털모자가 들어서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눈에 띄지 않던 참새, 뒤뚱뒤뚱 걸어다니던 비둘기, 깡총깡총 걷던 까치가 어느새 털모자 주위로 모여드는 것이었다. 이 생경한 풍경이 무엇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털모자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트가 이 상황과 관계되는 건지 의문하는 동안 털모자가 나를 지나쳐 벤치의 눈을 털어내고 앉았다. 여전히 새들이 털모자를 쫓아 뒤뚱뒤뚱 껑총껑총 따르는 풍경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내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털모자가 접근 금지구역 안으로 들어갔다. 금지구역이란 소나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올타리에 세운 팻말이었다. 아, 안 돼요! 속으로만 내가 조바심을 칠 때 새들이 털모자를 따라 접근 금지구역 안으로 쪼르르 들어갔다. 털모자는 이상한 사람 같지도 않았고 접근 금지구역을 모를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 여름에 두꺼운 외투를 입고 다니는 사람, 얇디얇은 핫팬츠를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달리는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우이동이지만 털모자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결코 아닌 듯 보였다. 털모자가 소나무 아래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쓸어내는 동안 새들이 그의 손등과 검은 봉투를 콕콕 찍어댔다. 털모자가 깨끗해진 자리에 무언가를 흩어놓았다. 비곗덩어리였다. 그때서야 나는 새의 먹이라는 것을 알았다. 털모자가 뒤로 대여섯 발짝 물러서자 새들이 비곗덩어리로 몰려들었고 부리가 땅에 쳐박히듯 마구 쪼아대기 시작했다. 덩치가 큰 비둘기에 치어 콩콩 뛰는 참새들은 겨우겨우 먹이를 찍어냈다. 새들의 서열은 덩치에서 오는 모양이었다. 순식간에 먹이가 없어지자 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각자 어디론가 흩어졌다. 새들을 바라보던 털모자가 벤치에 앉았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의 옆에 주춤거리며 앉았다. 저기 커피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한 잔 사드릴까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사죠. 이것도 인연인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털모자가 커피 두 잔을 들고 왔다.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눈이 커피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녹아들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눈의 위력이 무상할 지경이었다. 옆눈으로 그를 훔쳐봤다. 작은 얼굴의 눈가엔 주름이 꽤나 깊이 패어있었다. 새 먹이 주는 사람을 처음 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길고양이도 아니고 새 밥을 주는... 없습니다. 이유는. 경직된 말투였다. 그럼 무섭게 눈이 오는 이 새벽에 이유도 없이 새 밥을 준다는 건가요? 눈이 오면 고것들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새들도 먹어야 살죠. 우리 인간만 사는 건 아니니까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두 소중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값진 것이죠. 살아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질문과 대답이 조금 엉키고 있었다. 소중하기야 하죠. 무엇인데 소중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하지만... 미물을, 그것도 새를, 이라고 말을 하려다가 나는 그만두었다. 내 커피가 종이컵에 바닥을 드러낼 때 털모자가 벌떡 일어났다. 덕분에 모닝커피 잘 마셨습니다. 털모자가 큰 소리로 인사하며 솔밭을 빠져나갔다. 솔밭의 두려움을 지우고 간 털모자가 고마웠다. 털모자가 앉았던 자리에 양장본의 책이 비스듬히 놓여있었다. 륙색에서 뭔가 꺼내더니 넣는 걸 잊은 모양이었다. 책은 소설책 정도의 두께였고 제목은 화염경이었다. 대강 책장을 넘기자 깨알같은 글씨들이 곳곳에 낙서처럼 쓰였다. 페이지마다 반은 검은색, 반은 빨간색으로 밑줄이 쳐져있었다. 나는 깨알같이 쓴 송글씨들만 읽었다. 대부분 윤회, 아이, 그리움, 후회라는 단어였다. 아이라는 글자는 여기저기 쓰여있었다. 북한산에 너를 보내고라는 단어를 보고는 책을 얼른 덮었다. 마치 이 책이 털모자의 무거운 삶의 흔적같아서 꼭 전해줘야 할 것 같았다. 그러나 처음 본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는지 암담했다. 솔밭을 빠져나가는 동안 솔가지가 머리 위로 떨어질까 두려웠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솔밭을 벗어나자마자 올 때처럼 발이 푹푹 빠져들었다. 폭설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버스는 막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오빠네 가족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 멀리 있는 산들은 언제나처럼 그대로이고 네바퀴가 균형을 이루며 달리고 있는 자동차처럼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 가족만 바퀴 하나가 기울고 있는 듯했다. 유한한 시간 1초도 나는 소홀할 수가 없었다. 형제를 평생 볼 수 없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급증을 잃게 했다. 가남 말기로 가망이 없어 태어난 오빠와 추억이라도 쌓아두고 싶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오빠네 집을 방문했다. 오빠의 시안부 소식을 들은 후부터였다. 폭설을 맞은 건 고작 한 달 전에 일이었다. 빠르게 스쳐가는 풍경처럼 오빠의 여러 얼굴들 중에 나는 상고머리를 한 사내 아이의 기억을 꺼내 찬찬히 들여다봤다. 겨울방학을 맞아 친척 집에 놀러갔던 사내 아이가 집에 오는 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다. 문고리를 잡으면 손이 쩍쩍 달라붙는 한파였고 어스름한 저녁이었다. 사내 아이는 맨머리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집으로 들어섰다. 작은 가슴팍엔 노런 봉투가 안겨 있었다. 사내 아이의 엄마, 누이 동생은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입조차 언 사내 아이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얼굴은 빨개 있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웬일이냐. 이렇게 추운데, 응? 사내 아이의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고 누이 동생도 가슴이 울컥했다. 버스를 안 타고 왔니? 몸이 어째 이렇게 통태가 됐니 그래? 사내 아이 여기저기를 매만지며 사내 아이의 엄마는 울먹였다. 괜찮아, 엄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저, 이거 뭐고? 씩 웃으며 사내 아이가 노런 봉투를 누이 동생에게 내밀었다. 냉큼 누이 동생이 받아든 노런 봉투 안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처음 보는 식빵이었고 단숨에 누이 동생은 빵을 먹어치웠다. 그래 봐야 사내 아이는 누이 동생보다 두 살이 위였고 초등학교 5학년일 뿐이었다. 사내 아이는 친척집에서 차비를 적게 주는 바람에 버스를 탈 수 없었고 어정쩡한 돈으로 식빵을 샀으며 두 시간 이상 걸어서 집에 왔다는 것이었다. 돈의 지독한 친척에게 차비조차 부족하다고 때를 쓸 용기도 배짱도 없었던 사내 아이였다. 그 추위에 식빵을 가슴에 품고 먼 거리를 걸어온 사내 아이는 그날의 그 추위와 두려움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이따금씩 생각했었다. 그러나 정작 사내 아이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다. 현관에 들어서자 오빠는 베란다에서 운동기구용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올케는 저녁 준비 중이었다. 거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식탁과 주방의 그릇들과 텔레비전, 올케 언니, 조카 정말이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평화롭게 보이는 이 상황이 보이는 대로라면 얼마나 좋을까. 잔뜩 부풀어 있는 풍선처럼 집 안에 떠다니는 어두운 공기가 진공된 듯 팽팽했다. 나는 그 압력에 짓눌렸다. 김치찌개로 저녁 식사를 마친 오빠가 소파에 앉았다. 아직 식사 중이던 나는 오빠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한동안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 제 몸 관리 하나 못해 처자식과 형제들에게 대못을 박니? 내가 눈으로 말했고 그래, 좋은 사람 하나 못 만나고 고생만 하는 저 답답이 언제나 잘 살래. 오빠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오빠가 먼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빨래를 털듯 감정을 털어버리기 위해 나는 조카에게 맥주를 마시자고 했다. 다음날 오후, 햇빛은 태연하게 마루에 눌러앉았다. 아늑하고 편안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현실이 이율배반적이었다. 햇빛이 침대에 누워있는 오빠의 옹이 박힌 발꿈치와 그 주위에서 떠도는 먼지를 비추었다. 우글거리는 먼지가 오빠를 괴롭히는 병균처럼 앞다투어 죽음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올케와 나는 오빠의 팔다리를 주물렀다. 노인의 살가죽처럼 흐물거리는 이 생명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그 와중에도 오빠는 농담까지 하는 여유를 부렸다. 아플만하네. 두 여자한테 서비스를 다 받고 내 팔자가 좋다. 미소를 지으며 말하던 오빠가 이내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문에 대비친 오빠의 표정은 어두웠다. 비 오는 날 창가에 서서 딱 5년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중얼거리던 때의 표정과 흡사했다. 한 뱃속에서 나왔지만 오빠의 심정을 내가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하면 그건 교만일 것이었다. 오빠네 집을 나오려던 참이었다. 오빠가 손가락으로 나를 불러세웠다. 야, 이리 와봐. 여자가 칠칠 막힌 단추가 잠기지 않았잖아. 높은 곳에서 먹먹해지는 귀처럼 가슴이 먹먹해졌다. 엄마에게 단추 채워달라고 서 있는 아이처럼 나는 오빠 앞에 섰다. 옷 잘 입고 다녀. 여자는 뚱뚱해서도 안 돼. 오빠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누가 얘기해 주냐. 오빠는 내 코트 자락의 마지막 단추를 손수 채워주었다. 평소 옷 좀 잘 입으라고 잔소리하던 오빠였다. 단추를 채워주는 손놀림이 행위로의 유언 같았다.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노을을 맨손으로 받아내듯 뜨거운 소그름을 나는 거듭 삼켰다. 산장까지 오르는 데는 시간이 꽤 소요됐다. 오랜만에 오른 탓이었다. 인수봉 꼭대기에 자리 잡은 산장 안으로 들어갔다. 부부인지 연인인지 모를 남녀와 중년인 듯한 남자 둘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나도 컵라면을 먹었다. 땀을 흘린 뒤 마시는 뜨끈한 국물은 일품이었다. 속을 데우고 산장 밖으로 나왔을 때 지게를 등에 찐 남자가 보였다. 남자는 산장 주인과 계산을 하던 사람이었다. 지게는 내게 낭만을 불러왔고 지게 시인을 떠오르게 했다. 남자는 지게로 산장의 물건을 나르는 일이 직업인 듯했다. 아직도 북한산 산장에는 물건을 나르는 지게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었다. 내려가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내가 빙판에 미끄러지고 말았다. 지게꾼이 나를 얼른 일으켜주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사는 겨울이면 이 빙판이 문제입니다. 좀 쉬어가시지요. 지게꾼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가 없네요. 나는 아픈 다리를 끌고 벤치에 앉았다. 평생 지게를 지면서도 시를 써 꽤 유명해진 시인이 생각나는군요. 내가 말했다. 저도 그 시인을 압니다. 지게와 접골되었다고 등을 시로 표현했죠. 그 시인을 아시는군요. 반갑네요. 꼭 시인을 만난 느낌입니다. 지게꾼이 열분 미소를 띄었다. 지게 지는 일을 어부로 삼은 이유가 있나요? 나는 무례함을 알면서도 물었다. 사실 지게꾼은 지게와 어울리지 않아 보였다. 말쑥하고 예의바른 말투, 맑은 눈빛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것 같진 않았다. 세상이 싫고 일이 잘 풀리지 않다 보면 소외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죠. 뭐랄까, 고통을 극복해내려는 몸부림이랄까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요. 산다는 건 삶을 극복해내는 것이죠. 이 높은 산을 오르기에 날마다 땀을 흘려야 하는 것처럼요. 죽음 직전에 산으로 무조건 올라왔습니다. 아참, 초면에 제가 주책이군요. 별말을 다 하고. 지게꾼이 실수라도 한 듯 얼굴을 붉히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털모자의 책에서 느껴지는 삶의 무게가 지게꾼에게도 느껴졌다. 나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쉬고 나니 다리는 괜찮았다. 그를 따라 내려오면서 지게꾼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내려왔을까. 검은 봉투를 든 털모자가 저만 치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뜻밖이었다. 북한산에 오르면서 털모자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빨리 조우하게 될 줄은 몰랐다. 미처 책을 챙기지 못한 게 아쉬웠다. 여전하군. 내가 아는 척을 하려는 순간 지게꾼이 털모자에게 먼저 말했다. 둘은 잘 아는 사이인 듯했다. 털모자와 지게꾼이 어느새 마주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옆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기만 했다. 저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알지 그럼. 그나저나 새들이 최선생을 지 애비로 알고 있을 거야. 안 그래 최선생? 제가 저것들 애빈 거 모르셨습니까? 최선생 자식들인 거야 알지. 오늘도 새 밥을 주러 왔군. 이것들이 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눈도 잔뜩 왔는데 먹을 게 없겠죠. 하여간 대단하네. 복 받을 거야 최선생은. 아니 내 집 관리하고 내 식구 챙기는데 무슨 복을 받습니까? 털모자가 웃으며 말했다. 둘의 얘기를 듣자니 털모자는 선생의 직업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산이 자신의 집이며 산에 있는 나무와 새,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돌보아야 할 가족으로 여기는 듯했다. 이쯤에서 밥을 줘 볼까? 바위도 있으니. 식탁만한 바위에 내린 눈을 손으로 쓸어내린 털모자는 그 위에다 비계덩어리를 흩어놓았다. 그러자 솔밭에서처럼 털모자의 주변에 새들이 슬금슬금 모여들어 비계덩어리를 쪼아대기 시작했다. 몸집이 큰 까치에 밀려 참새들은 이리 껑충 저리 껑충 뛰어다니며 비계덩어리를 먹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치열한 삶의 투쟁이었다. 그래도 이 짓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지겠군이 말했다. 그저 제 식구 밥 먹인다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나저나 형님, 이제 이 일도 얼마 남지 않으셨죠? 국립공원에서 산장을 관리한다니까요. 산장 주인도 주인이지만 오래도록 산을 오르내리면서 산 형님이 저는 이래저래 더 걱정입니다. 내 예상대로 지겠군에게도 산에 오른 이유가 있었던 게 분명히 보였다. 털모자는 여전히 내겐 시선을 주지 않고 말했다. 평상복을 입었던 솔밭에서와 다르게 등산복 차림으로 변신한 나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투명인간쯤으로 여기는지도 몰랐다. 너무 오래 산을 오르며 살았어. 잘 됐지 뭐. 억지로 이 지게를 버릴 수 있게 되어서 말이야. 이젠 내려가서도 적응 되겠지. 여기서 돌을 닦은 시간이 얼만데. 지게꾼이 큰 소리로 웃었지만 씁쓸하게 들려왔다. 형님, 아둥바둥 살았던 것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잘 사신 겁니다. 이제는 자식들 잘 지키세요. 그래야지. 벌써 비곗덩어리는 동이 났고 새들은 날개를 퍼덕이며 어딘가로 사라졌다. 언제 이별주라도 한잔합시다. 저는 아직 남은 먹이주러 올라갑니다. 그러지. 다음 주 일요일이 어떤가. 좋죠. 털모자가 손인사를 했다. 끝끝내 털모자는 내게 눈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지게꾼과 나는 내려가고 털모자는 올라갔다. 애들 가르치는 선생치고는 참 보기 드문 사람이지요. 이 북한산을 제 집 드나들듯 하니까요. 털모자가 올라가자마자 지게꾼이 내게 말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산을 왜 매일 드나들죠? 털모자에 대해 알 기회였다. 그럴 일이 있었지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었지만 털모자에게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말로 들렸다. 나는 털모자를 전혀 모른 척 시치미를 떼며 유도심문을 했다. 선생님이군요. 네. 고등학교 선생이지요. 영어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지게꾼의 목소리에서 한숨이 섞여들었다. 털모자의 심상치 않은 과거를 말해주는 듯했다. 사실 나도 털모자에게서 알 수 없는 뭔가를 느꼈는데 그것이 어쩌면 희망도 기쁨도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삶에 대한 냉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 선생은 눈만 오면 새 먹이를 걱정합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 세상에 무슨 새끼니 걱정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지요. 최 선생은 개미도 죽이지 않지요. 최 선생이 그러는 이유가 있으니 그저 딱할 뿐입니다. 이 북한산에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뿌렸습니다. 아마도 이 북한산에 딸의 혼이 있다고 믿고 있나 봅니다. 볼 때마다 아이를 잘 지키라는 말이 저는 뼈아프게 들립디다. 나는 그만 발걸음을 멈칫했다. 책에 쓰인 단어들의 의문이 풀어진 순간이었다. 중학교 다니던 딸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지요. 도시락과 신발, 가방을 옆에다 놓고요. 전교 1, 2등을 하던 아이였답니다. 잠시 클라리넷에 빠져있었다는군요. 부모가 그걸 가지고 잔소리를 했는데 어린 마음에 에휴, 그걸 못 견디고 그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거지요. 공부가 뭐라고 말이지요. 저참한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본 부모가 어디 온전하겠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용한 게죠. 선생은 그 후로 북한산을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옵니다. 산에 오르면서 눈에 띄는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다 줍지요. 마치 집안 청소하듯 산을 가꾸는 게 일상입니다. 눈이 산을 덮으면 새들 먹이가 없다고 지금처럼 바위 위에다가 비계덩어리를 놓습니다. 물론 식당에서 얻은 음식도 올려놓지요. 겨우 내내 말이지요. 가끔은 정신나간 소리도 합디다. 산할아버지와 대화를 나눈다고요. 그러나 모를 일이지요. 영혼으로 딸과 대화를 나눈다는 얘기를 에둘러서 말하는지도. 하여간 산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 처음 봅니다. 지극정성이지요. 자식 어루만지듯 산을 어루만지니까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건 다람쥐처럼 북한산 길을 속속들이 알아서 선생만 쫓아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산행을 하는 사람은 가던 길만 가지만 선생은 다르거든요. 그만큼 산을 사랑한다는 얘기네요. 그보다 구석구석 자식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걸 겁니다.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 소리가 또르르 또르르 산을 울렸다. 죽어있는 겨울산을 깨우는 소리 같았다. 윤화를 믿는 사람이지요.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는데 딸이 가고 불교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불교책을 읽고 매일 저를 드나드는데 그게 다 새로 환생한 딸의 내생을 믿기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유난히 새를 사랑하는군요. 자식 대하듯 미소로 새를 바라보던 털모자가 생각났다. 북한산을 다니는 사람 대개는 선생이 새 먹이 챙기는 이유를 다 알 겁니다. 나는 털모자의 책을 떠올렸다. 아이, 그리움, 새, 환생, 죽음, 산 오래도록 나를 붙잡고 있었던 단어들이었다. 게다가 선생은 겨울에도 맨발에 반바지 차림으로 북한산을 오르내린 적이 있었지요. 딸이 가고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그랬지요. 지금도 여전히 호르내리지만 신발은 신고 다닙니다. 인수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외치는 야호 소리가 딸을 부르는 애비의 통곡 소리로 들립디다. 얼마나 짠하게 들리던지. 이제 그 소리 들을 날도 코앞이지만 오늘도 야호 소리가 들렸나요? 내가 물었다. 동이 트기 전에 낫겠지요. 저는 아시다시피 늦게 올라와서 못 들었습니다. 제 선생은 사람들 흔적이 거의 없을 때 고요한 산에 아침을 깨웁니다. 딸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새를 깨우는지 모르지만요. 매일 다니던 도선사를 아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꼭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났지요. 선생을 보고 도선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 놀랐지요. 아무 일도 없었듯이 산을 오르는 그를 보고 모두 쑤근거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요. 그런데 그것은 최 선생의 겉모습에 불과한 것이지요. 진짜 슬픔은 울고불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울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안에 고인 눈물이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마는 법이니까요. 그때부터 선생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산을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지요. 딸을 못 잊은 털모자의 넋 아버지가 놓지 못한 여자아이의 넋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것만 같은 숲에 바스락되는 나뭇잎 소리가 울음소리로 들리는 듯했다. 산과 이별해야 하는 지개꾼의 얼굴도 쓸쓸해 보였다. 어느새 마을 입구의 다다른 지점에서 지개꾼과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내 손 인사를 나누고 지개꾼과 헤어졌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에 찬바람이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지나갔다. 술을 조금만 마시지 그랬어. 내가 말했다. 간은 영원의 집이라잖아. 오빠의 대답은 쌩뚱맞았다. 이 마당에 농담이 나와? 내가 그동안 술도 술이지만 생각이 많아서 간이 상했거든.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며 오빠가 웃었다. 유머 감각이 풍부한 사람이었지만 죽음을 앞에 두고도 농담을 하는 여유가 내 입장에선 고마웠고 오빠가 시안부라는 것을 잊기도 했다. 그런 소리 하지도 마. 불을 훔쳐다 인간에게 주었다는 프레메테우스가 코카소스 산에 쇠사슬에 묶여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혔다는데 오빠는 술에 간을 쪼아먹힌 거야. 아오야, 나는 술이 들어가면 내 가족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지가 더 굳어졌어. 그건 사실이야. 오빠의 표정이 돌연 굳어졌지만 나는 내색하지 않았다. 핑계가 좋네. 알코올 분해력이 부족한 간을 오빠는 우습게 보았다. 고장나서 잘라내면 새로 자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독수리에게 쪼아먹히면서도 계속 자라는 간을 믿고 용기를 잃지 않았다는 프레메테우스처럼 갯기를 부린 것이었다. 그러나 군에서 제대하고 먹고 살 일이 까마득해 못 이룬 잠이 평생 불면증이 되었다는 오빠에게 술은 하루하루 버텨내는 유일한 방법이었을지도 몰랐다. 굳이 영혼의 집이라는 간의 설화로 해석한다면 오빠의 간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남은 가족만 생각한 간이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너 바래다 주고 이발도 좀 하고 수염도 깎아야겠다. 오빠와 나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예,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보험금 타서 빚을 갚으면 홀가분할 거야. 경제적으로 안정이 될 게 아니니 네 올게 고생 많이 했어. 이 오빠가 치료 잘해서 얼른 일어나야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목숨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어림 짐작만 하고 있을 오빠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삶에 확신이 없었을까. 말과는 다르게 오빠의 목소리에선 결기가 없었다. 희망을 말했지만 결절된 목적처럼 미래의 빛이 꺼져드는 목소리였다. 말이 부적이 되어 꺼져가는 생명에게 불꽃은 아닐지라도 잿더미 속에 작은 붓이라도 남아있기를 기원했을까. 그래 오빠만 건강하면 돼. 뭐가 걱정이야. 약 잘 먹으면 나을 거야. 거짓을 말한 나는 오빠 눈을 바로 보지 못했다. 버스 정류장 가는 길의 끝을 바라보며 발걸음 속도를 늦췄다. 도착한다는 의미가 싫었다. 신호등처럼 가고 멈춤을 반복할 수 있는 삶이라면 나는 윤회를 생각했다. 오빠에게 또 다른 생을 기약한다는 게 당장 큰 위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닥 희망을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되었다. 나는 버스에 승차했다. 버스가 출발했으나 오빠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빠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허수아비처럼 허수로 서 있는 듯한 오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는 뒤돌아 있었다. 버스가 아스팔트 길을 빠르게 달렸고 나는 설피 잠이 들었는지 환상이었는지 알 수 없는 어떤 장면과 마주했다. 집은 앙상했다. 뼈대만 있는 집이었다. 사람으로 치자면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랄 수 있었다. 흙으로 지은 집이어서 마땅히 탈 건더기가 없었는데 집은 불에 활활 타고 있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내 가족이 있다는 것이었다. 집은 고향집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나는 애를 태우며 가족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잠에서 깨어났다. 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잠에서 깨어난 나는 승객들의 짧은 비명소리에 놀랐다. 소리는 활활 타오르는 집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던 꿈속의 소리와 비슷했다. 비명소리는 이내 어젯밤 오빠의 말과 행동을 생생하게 내 머릿속으로 불러들였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느닷없는 오빠의 말에 올케와 언니 나는 이리저리 눈동자를 굴렸다. 살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고 아무도 부인하지 못했다.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쇼라도 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싶지만 우리 가족 누구도 그런 넉살 좋은 사람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건 참담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야구 경기가 한창이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는 오빠의 눈이 곧바로 텔레비전에 고정되었다. 채널을 돌려가며 스포츠만 보려했다. 야구에 몰입되어 선수들에 대한 비난과 칭찬으로 연신 떠드는 오빠의 눈이 텔레비전 속으로 빠져들었다. 살 수 있다는 과신의 행동인지 죽음을 부정하고픈 오기인지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했다. 올케와 언니 모든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오빠의 눈치를 살필 뿐이었다. 그러던 오빠가 아침이 되자 이를 해놓자는 올케의 말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치과 병원에다 왜 돈을 써 병이 깊어지면서 그동안 신통치 않았던 이가 여기저기 흔들리더니 이내 음식물 씹기가 불편했던 것이다. 돈 다 축내고 죽으면 남은 가족은 어떡하라고 나는 내가 가고 나서 내 가족이 가난하게 사는 건 원치 않아 오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고개를 돌리다가 화장실로 들어갔다. 버스를 타면서부터 하늘하늘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오빠가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부천의 대학병원으로 가는 중이었다. 갔다 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발은 폭설로 변해갔다. 운전기사는 인상을 지푸렸고 버스는 거북이 걸음이었다. 논이 창틀에 차곡차곡 올라앉았다. 대학병원 앞에 정차했을 때는 논덩이를 땅에다 들이 퍼붓는 듯 했다. 올겨울은 무엇 때문에 이리도 무섭게 논이 오는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논은 위협적이었다. 올케는 수술실 앞 대기의자에 앉아있었다. 지난번 시술은 바로 끝났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늦어요? 한 시간이 넘었는데 안 나오잖아요. 큰아주버님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아요. 전화 좀 해보세요. 빨리 형제들이나 보고 가야죠. 올케는 올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빠가 아주 못 나올 것처럼 행설수설했다. 병원 로비는 많은 사람들로 시끄러웠다. 나는 수술실 안을 문틈으로 들여다봤다. 아픈 게 싫으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던 오빠는 보이지 않았다. 곧이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스트레처카에 실려 나오는 오빠는 숨을 헐떡였다. 오빠를 덮은 흰 천이 간신히 생식기 주위만 가렸고 기저귀가 천 밖으로 삐져나왔다. 헐떡거리는 오빠의 숨소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1초 2초 시간과 맞서고 있는 듯 했다. 삶의 가느다란 빛조차 어둠의 끝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오빠를 실은 스트레처칸은 중환자실로 들어갔고 육중한 문이 둔탁하게 닫혔다. 얼핏 본 중환자실에선 무거운 공기가 둥둥 떠다녔다. 환자 대기실 창문으로 도시의 빌딩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눈발은 빗줄기처럼 여전히 들이 퍼붓고 있었다. 아직 젊은 인생이 죽음과 싸우고 있는데 눈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무섭게 쏟아지고 있는 것인지 눈이 삶을 배반하듯 죽음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녁 5시에야 면회가 허락되었다. 어쩔 수 없는 고통에서 오빠는 헤매고 있었다. 물 물 하는 소리가 저승에서 나는 소리로 들렸다. 목덜미를 눌린 개구리처럼 버듬거리는 사지를 주무르던 올케와 나는 조금이라도 오빠의 고통이 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았다. 가끔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오빠는 정신을 잃었고 새벽이 되어서야 깨어났다. 일단 한숨은 돌린 셈이었다. 의사는 고비는 넘겼으니 한 번의 기회는 생긴 거라고 했다. 그 한 번의 기회란 게 몇 년 1년 6개월도 아닌 며칠 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토록 짧은 시간을 기회라고 말하는 의사의 표정은 덤덤했다.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야 하는 나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 병원을 나왔다. 버스 안에서 연신 기적이란 단어를 대내었다. 기적을 바라는 일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다. 솔밭 공원은 평온하던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리어카에 잔뜩 실린 솔가지를 중년 남자가 공원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다. 아저씨 폭소리 내린 날 부러진 가지죠?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눈이 많이 왔대도 그렇지 이렇게 소나무 가지가 여기저기서 부러진 건 처음입니다. 리어카를 끌고 가는 중년 남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리어카에 실려가는 솔가지가 스트레처카에 실려갈 때 충 늘어졌던 오빠의 팔처럼 덜렁거렸다. 퇴색된 솔가지도 덜어 있었지만 대개의 솔가지는 아직도 싱싱하고 푸르렀다. 뗄 뗄 뗄 감이 되기엔 너무 일러 보였다. 청설모가 맹문동 군락지 사이로 재빠르게 들어갔다. 다람쥐는 개구장의 아이처럼 소나무를 오르내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노란 솔가지 몇 개가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직도 군데군데 부러진 솔가지가 쌓여 있었다. 똑 부러진 가지 칼날처럼 뾰족하게 부러진 가지 부러진 형태는 다양했다. 죽음이 다양하듯 그것들도 다양하게 생을 마무리한 형상이었다. 포근하면서도 차가운 눈 도둑처럼 살며시 내리는 눈 야금야금 쌓여 푸르른 솔가지를 꺾었던 눈의 흔적은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솔밭은 너무도 태연했다. 소중한 것을 잃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닮아있었다. 그러나 미풍에 흔들리고 있는 소나무들은 어딘지 모르게 야위어 보였다. 속살을 드러내며 부러지던 기억에 몸서리친 때문일지 몰랐다. 복사뼈에 박힌 오빠의 옹이처럼 소나무에도 옹이가 박혀 소그름을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솔밭 공원을 서성거리던 나는 여기저기 부러진 설의 목을 목도하고는 옹질했다. 가까이서 목도한 설의 목이 생식기만 가리고 스트레처카에 실려 나오던 오빠의 몸뚱아리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솔밭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나는 걸음을 재촉했다. 솔밭을 거의 빠져나오려는 순간 솟대처럼 뾰족해진 설의 목에 앉은 까치 한 마리와 마주했다. 까치는 하필 발이 나뭇결에 찔릴 수도 있는 뾰족한 그곳에 앉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쫓아가 손을 휘휘 저었지만 까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몇 번을 더 휘휘 저었지만 여전했다. 죽어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건 그때였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훅 끼쳐온 나는 그 자리에서 주춤거렸다. 잿빛 하늘에서는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폭설이 또 내릴 조짐이었다. 네 이렇게 안명지 작가님의 작품 설의 목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책방 주인은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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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